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래를 밤이나 오밤중이나 새벽에 수행하면서 의원활동, 의정활동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드러낸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김남국 씨가 딱 걸려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거래들이 결국은 검찰에 통보된 그런 계기를 보게 되면 참 세상사에서 사소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씨가 딱 걸려들게 된 것이 새벽 4시에 행한 위 믹스를 무려 47억 원 정도 빼낸 바로 그 건이 정보분석원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 의심거래로 통보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47억 정도의 상당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상징후가 아마 발신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김남국 씨가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부주의한 부분이 클 거라고 봅니다. 김남국은 새벽 4시에 위 믹 47억을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 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2021년 1월 31일 거래 내역입니다. 이 날이 처음으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난 대규모 트랜잭션이 일어난 날이 1월 31일입니다. 빗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개인 업비트 입금 지갑으로 약 5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62만 위 믹서가 입금됐고 그 다음에 업비트 하울렛에서 다시 김남국 의원의 클립 지갑으로 21차례 걸쳐가지고 57만 7,159 위 믹서 48억 8,70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빗슴 거래소에서 위 믹서 62만 개 47억 상당이 업비트로 여러분들 입금됐고 다시 여러분들 이게 새벽 4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업비트로부터 위 믹서 57만 개 44억 상당이 다시 김남국 의원의 클립 지갑으로 입금됐다. 여기서 이제 걸려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얘기 하루가 최대지 않아가지고 업비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김남국 씨의 클립 지갑으로 이렇게 송금되는 걸 보고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아 이거는 이상 거래다. 너무나 대규모의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분석원에 이렇게 연락을 쳐놓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부주의한 거죠. 빗슴 업비트. 이건 아마 이제 빗슴 거래소에서 업비트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그걸 뭐 일종의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이런 내용을 은행의 계좌이체하고 비슷하게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화폐를 이동시키게 되면 약간의 이자 같은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업비트에서 다시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출금이 불가능하게 한 그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급히 이제 클립지갑으로 자기 지갑으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걸려든 것 같습니다. 넘버투 2번입니다. 김남구의 이 거래를 새벽 4시에 한 겁니다. 빗슴스 개인지갑이 출금이 금지되자 이게 이제 아마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슴에서 개인 출금을 이렇게 금지하게 되자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업비트로 옮겨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결미를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김남구의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적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슴에서 출금이 막혀 우회의 이체객로를 찾는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그런 행동이었다. 김남구의 소유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을 살펴보면 2021년도 1월 31일 새벽 4시에 빗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 개를 전송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1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에 업비트로 전송했던 위믹스 62만 개를 62만 개 가운데서 57만 개를 다시 김남구의 클립지갑으로 입금했다. 하루가 채 되지 않는다. 업비트를 단순히 위믹스 이동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가 이렇게 빗슴 거래소에서 62만 개가 들어왔다가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 김남구 씨의 개인지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업비트를 단순히 위믹스 이동수나로만 활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제목인데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이것을 포착한 뒤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게 김남국이란 계좌 주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남국의 이런 수상한 거래는 빗섬이 내린 출금 제한 정책에 따른 가능성이 높다. 1월 24일 클립과 같은 개인지갑에 대한 출금 금지를 발표했고 클립은 개인지갑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칸 지갑이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금지시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여러분들 뭘 활용했습니까 업비트를 활용했는데 업비트에서 그냥 딸까닥 이상거래로 그냥 잡아낸 겁니다. 좀 주의를 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건데 좀 방심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업비트에서 그런 이상거래를 발견했지만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자금 출처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달라. 하루 40억 원대를 이체했는데 업비트로부터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그런데 김남국이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내용이 또 매일경제에서 그대로 보도를 했네.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라고 판단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업비트와 같은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데는 아주 빠꾸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들이 많을 거니까 하루에만 40억 원대 코인이 오간대에 대해서 업비트 관계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석연찬한 소명 탓에 업비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빚섬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위믹스코인만 80여만 개에 이르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추어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네. 하루에 40억 대에 상응하는 그런 위믹스코인이 그렇게 개인지갑으로 들어가니까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의 기존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서 코인 자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40억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비트토렌트로 번 돈이라고 소명했다는데 소명 요구의 자금 출제만 구체적으로 밝혀서도 이렇게 의욕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금 출제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본인의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 해가지고 10억을 벌었고 그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40억까지 늘렸는데 그 이상은 자금 소명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위믹스코인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십억 원치가 오가는 것도 이상 짐으로 일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추적을 쭉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 초기 자본금이 여러분들 10억 원이었는데 그게 뭐 40억 80억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이렇게 디지털 거래는 숨기는 건 또 좀 쉽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거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워라는 것은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숫자화 돼서 그러니까 아마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방심이 그냥 본인을 그냥 배란 끝으로 내미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그리고 4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2020년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5권인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다룬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이것이 널리 확산돼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 문제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